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나 아프리카노들 진오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몹배틀날입니다 몹배틀 히어로 몹배틀 네 히어로 몹배틀이고요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파이더맨으로 왔고요 그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것 중에 너무 좀 불가능한게 너무 많아요 어 뭐 나루토 육두선이랑 사스케랑 싸우더라 그런거는 예 좀 불가능...힘듭니다 예 좀 제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바에 히어로로 따질 수 없는거...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계획중이거든요 좀 이제 나루토몹배틀 예 어떻습니까 그 모드가 있거든요 나루토모드 근데 그걸 이번에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예 나루토몹배틀이라고 해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니까 예 새로운 몹배틀 기대해주시고 일단 오늘도 이제 몹배틀 여러분들 신청해주셨는데 워커킹 대 스파이더맨을 좀 보여달라 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워커킹 대 스파이더맨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워커킹 선수 선언하겠습니다 가다! 으꾸라! 자 워커킹을 간단하게 따끈따끈한 부분으로 자 이게 뭐 이거 뭐 안아파요 아 안아프죠 내구도가 좀 다네 뭐 스파이더맨이 검이 좀 세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 잠시만요 좀 센데? 보통으로 하고 스파이더맨의 워커킹 어 뭐야 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워커킹 그 말하는거에요 지금? 또 있었어요 예 아우 한마리는 역시 허잡이죠 그때 저번에 워커킹 싸웠을때 어 한마리 역시 허잡이고 한 두마리씩 세마리 한번 해보시 세마리 자 갑니다 얘네가 모이면은 아시죠? 벙기 쏘시는거 그게 문제야 아 나왔다아 어 벙개짱 이제 벙개가 아 예 노다베기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 뭐야 이거 어 잠시만 미쳤는데? 야 이거 미쳤어 야 벙개 개아픈데요? 어 잠시만 야 벙개 개아파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말로합시다 말로합시다 어 잠시만 불이 안꺼져 어 불이 안꺼지거든요 아 됐다 와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개아픕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엇 도망갓! 오케이 역시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스파이더맨 이게 클라스지 아 좋아 아 이거 죽겠는데? 어 잘하면 죽겠다 어우 좀 피해야겠다 어우C 어 너무 쎈데 생각보다? 어우 너무 쎈데? 어 불이 왜 안 꺼지냐? 얘들아 어 잠시만요 어 야 불이 왜 안 꺼지냐 이거? 어 어 어 심각한데? 어 좀 쎄다? 어 양동이 좀 끊을까요? 어 이거 양동이 끊은 수준 아닌데? 일로와 오케이 이게 미쳤네 어 왜 이렇게 쎄? 와 와 이거 진짜 쎈데? 아하핳핳 아 잠시만요 짠 도망하고 어 불이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불이 쎄요? 어 불이 생각보다 진짜 쎈데? 일단 발을 묶고 쳐자자자 스파이더맨 좋아 왠가네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어우 죽는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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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개 온다 어 근데 피가 빨리 차네 얘네가 세마리 힘든데? 아닌가? 어 아 할 맞는것 같기도하고 죽어아앗 나이스 헤드갓 죽어아앗 일로와 일로와 뭘 방어막이야 자식아 좋아 어 허 허 허 컨트롤 socioe 좋아하죠 쟤 쟤쟤쟤쟤 아 잠시만요 난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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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워커킹은 이쪽으로 좀 불러서 혼자 있으면 어차피 번개를 못쳐 아이고 발목에 발이 걸리셨네 아이고 학생 발목에 걸리셨어 거미줄이 죽으세요 그럼 죽으시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역시 워커킹은 혼자있을때문에 힘을 못받아야니까 약하고 크 이거지 자 됐고 PD 쳐도 안되는데요? 알수없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 좀 무기좀 갈아줍시다 무기좀 갈아주고 새거로 자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두손으로는 갱이기인데 한손으로 해서 그렇지 자 이제 아침으로 만들어주고 자 해보겠습니다 방금 다섯마리 세마리였죠? 아 네마리 한번 지내볼게요 네마리 아 네마리 좀 힘들것 같긴한데 깜짝짝짝 네마리 도전 요 번개가 미친듯이 칠거에요 이제 아마 오오오 잠시만요 어이구 학생 학생 그러시면 안된다네 학생 학생 딱딱딱딱 열마리는 오바요 헐크로 했을때 열마리는 못깨잖아요 어 번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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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저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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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번개올려고 어 번개치려고 좋아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좋아 허 고기먹어주고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절묘한 컨트롤 번개친다 짜 짠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오케이, 번개 끝나면은 아! 번개친다! 발목을 묶어주고 발목 샷! 오케이, 발목 샷! 이리와, 이리와 하아아아아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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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 도망가야돼 와, 이거 너무 아프다 아, 시작됐어 풀래, 풀라이네 좋아 아, 100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말은 되는 소리를 해줘! 어! 좋아 이게, 한 마리씩 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때려야됩니다 아, 잠시만요 어, 어어 아, 배트맨이면 절대 못개요 오케이, 했고 어, 잠시만 어, 너무 따라오는데, 얘네 피해 없는 얘, 피해 없는 지사들 좋아, 얘다 일단, 1대1 맞자면 떠줍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피해 없는 얘랑 1대1 맞자면 떠줍니다, 왜 자꾸 나한테 뭐, 텔포를, 텔포를 타는거니, 텔포를 텔포를 타는거니, 텔포를 텔포를, 텔포를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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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n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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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 얘도 이제 랍스텝으로 와 진짜 세다 근데 얘네가 때리는건 안아픈데 번개가 아프네 번개가 허어 번개온다 좋아 다잡아랍니다 오케이 오오 오케 한마리 잡았고 나머지 한마리도 야 뭘 막아 야 뭘 막아 야 막지마 자 여기 네마리였는데 나스트 다섯마리 가보겠습니다 딱 다섯마리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다섯마리가 마지막인거 같고 자 고기좀 채워줍시다 고기좀 채워주고 딱 다섯마리 해보겠습니다 다섯마리하고 자 이제 다섯마리하면 딱일거같아서 됐고 자 됐고 어디보자 딱 채워주고 자 다섯마리 가겠습니다 다섯마리 자 진우의 목 히어로 다섯마리 워커킹델 스파이더맨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도망가야되요 도망가야가고 다섯마리는 좋아 한마리끼면 한마리부터 조져야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리부터 그냥 끝내야된다 한마리부터 노려야된다 얘는 제가 번개를 안칠때 한마리를 죽여야되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리를 죽여야되요 일단 게임이 치워지기때메 어어 이러면 내구도가 빨리다는데 잠시만요 아 나 손가락아파 일단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 몫배틀 히어로몫배틀 맵은 바로 이겁니다 용암이죠 용암을 사용해야되요 용암을 사용해서 오케이 데미지를 이 피면은 피가 90이니까 나이스 용암 샷 용암 샷 나이스 이거지 이게 바로 필드를 사용할지 않아 나의 실력 오케이 어 좋아 이걸좀 이거좀 해주고 커뮤니즈를 치자 펴주고 그 다음에 몸뚱이를 아주 그냥 이게 미쳤네 이게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용암 퍼레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용암 퍼레즈 용암을 딱 유인시켜서 죽이고 오는 순간 거미줄로 데미지를 빡 컨트롤 좋죠 이정도 컨트롤는 야 이거지 거미줄로 빡빡빡 아아악 나도 아파 잠시만요 어 어 좋아 어 어 잠시만요 어 개아픈데 잠시만요 너무 아픈데 잠시만요 어 좀 아프다 어 죽으셔야죠 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방어막이야 자 자식아 좋아 오늘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필드맵에 유의한 수업은 용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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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용암을 써서 발을 붓고줍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제가 때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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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난 스파이더맨이니까 후아 스파이더맨 자 보셨죠 클라스입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 클라스 오브 클라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서 진료 자 스파이더는데 워크킥 승자는 스파이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아 재밌게 봤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스파이더는데 워크킥 히어로봄 배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항상 말씀했듯이 히어로드에 몬스터를 적어줘야지 뭐 나르토 대 사스케 그거 아직 안 되니까 히어로드에 뭐 싸워주세요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많은 댓글 기대하고요 항상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